안녕하세요. 오늘 HMB가 동시효과 때 3% 갭이 떴죠. 이거는 보통 MSCI 지수 리밸런싱 할 때 발생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댓글로 보니까 편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HMB나 셀트렌스케어, 삼성전자 여러가지 종목들이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지수 편입이 있거나 지수에서 빠지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는 날에 동시효과 때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오늘 이벤트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할 겁니다. 저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거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 플러스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면 반대로 개파락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몰랐다는 점은 정말 반성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신라젠이 빠지고 그 다음에 KMW가 편입이 되는 이벤트가 있었죠. 그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랬었고요. 일단 MSCI 지수란 뭐냐면은 모건 스텔리가 발표를 하는 세 개의 주가 지수라는 겁니다.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죠.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포트폴리오 같이 모아둔 인덱스를 MSCI 지수 그 중에 모건 스텔리가 발표를 하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MSCI가 왜 이거냐? 모건 스텔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래서 M, 스텔리, S,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래서 MSCI이죠. 모건 스텔리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MSCI는 23개국 선진국 시장이랑 28개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삭장된 주식들이 각각 있잖아요. 이 선진국과 신흥시장에 이거를 업종별로 구분해서 종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의 대형 우량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간을 두고서 한 번씩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합니다. 종목을 추가하고 빼고 편입하고 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KMW가 얼마 전에 편입이 됐었고 신라제는 빠지고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 그래서 이런 MSCI 지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여기에 외국 대형 펀드들은 한국의 이런 주식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고 자금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고서들을 바탕으로 자금을 그냥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MSCI 아시아 종합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한국 비중이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대로 또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오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의 호지가 되겠고요. 반면에 중국 비중이 더 높아져가지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또 자금이 중국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또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월 13일 기사를 보면은 한진칼, MSCI, 지수 편입 유력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현대 산업개발은 빠질 듯 그래서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빠지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리밸런싱이 되는데요. 시청 기준 훌쩍 넘은 한진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메디톡스, OCI 등은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메디톡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전에 신라제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종목들이 있을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메디톡스도 이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 지수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힌트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일 오전에는 MSCI 한국 스탠더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을 정기 변경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 기준을 갖추긴 했는데 아직은 신흥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에 한국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금은 대략 2조 달러라고 하는데요. 2450조 원이 자금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고 빠지고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패시브라는 것은 뭐냐면 액티브라는 게 있고 하는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펀드매니저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패시브는 그냥 시장을 사세요. 워런 버핏이 해치 펀드랑 내기를 했던 그 인덱스 펀드 존 보글이 만들었던 그 벵가드 벵가드 50 몇이었나요? 그 펀드 그런 것들이 다 패시브 펀드가 없거든요. 시장을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겁니다. 수수료도 더 싸고 장점이 있죠.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비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코스트가 어쩌저쩌고 그래서 자금 운영하는 글로벌 펀드들은 이 MSCI 선택에 맞춰 기계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패시브 펀드들이 왜 코스트가 작느냐 라는 것은 바로 펀드매니저가 할 게 없어요.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판단 할 게 없어요. 가끔씩 리밸런싱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리가 수수료로 돈을 줄 게 뭐가 있느냐 라는 거죠. 돈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고나 팔기 때문에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MSCI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들어간 거를 보고서 글로벌 펀드들이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5월 그리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MSCI 지수 편입 조정은 연중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벤트다 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MSCI가 5월 11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2월이랑 8월에도 지수 정기변경 하는데 가장 큰 폭은 5월이랑 11월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월이랑 8월에도 하지만 조정폭은 작다. 그래서 무실만 하다 라는 점. 그래서 보면은 MSCI에 판입이 되려면은 시가총액 기준이 또 있어요. 그 정기변경 기준이 되는 것은 약 1조 8천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수에 들어갈 정도가 된다면은 시가총액이 받쳐줘야 됩니다. 대략 2조 정도는 돼야지 우리 지수에 들어가서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지카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 하나는 유동 비율이 15% 이하면 지수에 편입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지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존비지원 그 다음에 셀트리언 제약도 지금 시가총액이 3조 2조 8천억 원이 있기 때문에 1조 8천억 원을 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편입 가능성 80%로 한지칼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고요. 더존비지원 30%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외되는 것도 보면 문제가 있었던 메디토스는 거의 95%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현대백화점이 꽤 같이 있네요. 20%이고 그 SK바이오랜드 기사가 나왔었죠. 현대백화점이 인수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게 다 관계사기 하지만 현대 HCN이었죠. 그리고 헬릭스믹스도 포함이 돼 있는 20% 정도로 높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베디톡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MSCI EM이라고 쓰면은 아 모건 스텔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머징 마켓이구나 신흥국가 마켓이구나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진 것들 보니까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것 그 이거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1조 2,600억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90% 이상이라고 되는 그 이유는 바로 1조 8,000억원의 시가총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조 2,600억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디톡스 OCI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된 거고요. 그리고 항상 기사들은 하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섣불리 투자하는 거 주셔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식이 지금 뉴스 기사가 나왔잖아요. 나온 시점에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진칼 더 좀 있죠. 섹트륜 주가는 각각 5%, 15%, 9% 상승을 했다. 이 상승한 게 개별 재료들로 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으로도 상승을 좀 선반영을 받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또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뉴스 기사. 중국. 그래서 한국은 110개에서 104개에서 107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중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또 봐야 되겠죠. 한진칼은 MSCI 지수 편입 실패에 급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5월 13일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5월 13일 차트입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갭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7만 9천원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증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일단은 정의 정도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실전적으로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좀 실천적인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